보금의 전함이 2020년 1월 심플 테마를 공개했습니다. 보금의 전함은 2020년 1월 심플 테마 주제를 2020 주를 닮아가는 한 해로 정하고 숫자 2020을 모티브로 그림자를 활용해 올 한 해 주님을 닮아가면 괜찮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우리는 아버지 대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.